여수시의회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습니다. 여수시의회는 오늘 결의안을 통해 희생자 심사지원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파적 구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시의회는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재구성하고 실무인력 보강 등을 위해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.